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와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그래서 스마트폰 정보 탈취, AI 해킹, 사물 인터넷 위협 등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이 더욱 각광받는 시대. 그럼 이런 직업은 어떨까? 차세대 융합정보보안 전문가는 미래에 더 중요해질 거야. 그럼 소프트웨어 융합보안학과는 어때? 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보안학과의 장점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정보보호학과를 넘어 소프트웨어 융합보안학과로. 동남권 최초의 정보보호학과로 15년 동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해왔던 정보보호학과의 제도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수상에 내공을 모두 전수받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융합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야. 두 번째, 높은 취업률. 이미 오랜 전통으로 배출한 많은 선배들이 안랩, 삼성전자, SK인프색 등 유수한 기업에서 정보보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 융합보안을 위한 교육과정과 실습은 더 넓은 분야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시켜줄 거야. 세 번째,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지방대 특성화 사업, 4차 산업 선도대학 사업을 기반으로 링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통한 각종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 더 나아가 전공연구제도, 현장학습, 선후배 멘토링, 산학연계 프로젝트,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합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보안학과. 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정보보안학과.